형님 철권 한 번 할까요? 철권? 철권 3 형 뭐 할래요? 내가 에디 할게 난 화랑 화랑? 오케이 힘들다 와 시기 야무지다 야야야야 내가 어디다 갔다 시기 구가 뭔데 있어 어 쿨 형 좋아 쿨 형 좋아 owe 어처 이거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제작비 써져서 감사합니다 mbc 미안해요 감사합니다.